탁 트윈 한강뷰, 초밥부터 양식, 한식, 중식, 홍합탕, 육개장까지 가성비 뷔페에 비해 부족함 없는 부점 애슐리 한강공원점은 한강 위에 떠있는 플로팅 레스토랑으로 날씨가 안 좋으면 넘실거리는 물살에 멀미 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의도로 나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날이 풀린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강 플로팅 레스토랑이라는 특별한 점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아니면 애슐리 퀸즈 그런 저가형 레스토랑만의 또 감성이 있잖아요 그 먹을 것들 그런 것들이 땡길 때 그럴 때 한 번씩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치가 너무 좋고 한강을 바라볼 수 있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참가자 며쉬룸스프, 콩, 플렌치우더, 단호박, 샐러드, 포테이토, 시저 샐러드, 샐러드에 망고 올리고 유부롤, 참치유부, 묵은지 이거 엄청 많아 와, 정말 많다 너무 많아졌어 일단은 분함은 빼자 당근 샐러드 본약 냉채 샐러드래 나 저거 좋아해 쫄면 청포묵 미나리 오징어 초무쯤 너무 크다 너무 대왕이다 연근, 가지구이, 김치찜에 두부, 잡채 있어 순대볶음 오징어 프라이 넙적당면 로제 콘치즈 맥앤치즈 포테이토 고구마바스 프렌치스튜 종류는 진짜 많다 보통은 하는 것 같아 김말이나 좋아 떡볶이는 조금만 까르보나라 떡볶이 우동도 쌀국수랑 말아주시고 고르곤졸라 갈릭 마르게리따 이거 맛있겠다 아까 로제 그걸 펄 필요가 없었네 갈리오 올리오 까르보나라 파스타 퉁밥 파스타 또르띠아 어니언 이거는 불고기 같고 치즈 통구이 그린빈 홍오다리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맥두찌값은 12,000짜리야 피시스테이크 이야 이것도 괜찮다 야 진짜 잘 나온다 여기 이태리식 배추부이래 여기는 이제 분식 아시아 요리 있구나 진짜 음식 많다 이정도면 푹푹이랑 비벼 볼만하겠는데 흑주볶음 게살볶음밥 마파두부 아 마파두부를 먹으려면 또 볶음밥이 필요한데 오케이 어항가지 양장피 메밀소바 홍합 그 다음에 내장죽 이역구 육개장 여기 육개장 맛있대 후식이 이야 카스테라 그 다음에 케익 티라미슈 그리고 초코케익 생크림 쇼콜라 피낭시에 크로포를 해 먹을 수 있구요 직접 초코분수도 있고 사과 블루레몬 블랙보리차 베리펀치에이드 애플망고 라쉬가 있네 그 다음에 커피 종류 있구요 생산수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바닐라라 샤인레몬 셔벳 두 종류 있네요 홍합이 전복죽 먹어봐야지 이거 괜찮은데 전복죽 전복죽 먹는 데는 그렇게 비린맛까지는 안 올라오네 전복 매장에서 비린맛이 올라오네 오케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한번 먹어봐야되겠어 빨간 기름이 올라가야죠 그치 국물도 좋고 대응도 좋고 향도 좋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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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확실히 애들이랑 여자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한입이 되게 조금조그맣하게 만드는 고기 밥도 엄청 잡고 내타도 엄청 짜 나시고랭에 마파두부 마파두부는 볶음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양장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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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는 고기 Gul xem 양말 오늘oki 양말 와 여기 오징어 다리튀김이 있어 오징어 오징어 튀김 맛있네 맛있어 오 타보 먹을 거 진짜 오징어 이것도 되게 맛있게 됐대 스파이지가 다 특성 요리로 제공되는데 되게 맛있게 보였어 맛있어 피자도 딱 일핸드 피자야 피자도 딱 일할드 피자 피자도 딱 일할드 그런 느낌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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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본 메뉴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거의 쿠우쿠우급으로 메뉴가 많고 초밥도 있고 샐러드 그리고 망고도 있고 먹을만한 것들도 있고요 맛이 확 끌리진 않았지만 이거는 개인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급 한강뷰 뷔페였고 맛은 일핸드급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냉동이라도 그랬네 많은거가 있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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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